반가 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한장으로 정리 끝 공인중개사법 핵심비교정리 37번입니다. 숫자 60일입니다. 1번 외국인이 계약을 원유로 부동산 등 취득신고 외국인 특례입니다. 60일 이내에 해야 되고요. 안하면 300만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계약일로부터 60일이고요. 교환계약이나 증여계약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매매계약의 경우는 외국인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하고 똑같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됩니다. 매매계약은 여기서 계약원인이라는 것은 교환계약 증여계약을 말합니다. 2번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에 보면은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안하면 지득세 빼기 2% 곱하기 5배 이하가 드립니다. 지득세 표준세율 4%죠? 4%에서 빼기 2% 하면 2% 곱하기 오니까 1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지득세 납부기한 요건 세법이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잔금일로부터 60일이고요. 가태료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있는데 역시 60일 이내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기간 60일 이내 조정을 마쳐야 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30일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 상가임대차 분쟁조정기간도 역시 60일 이내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30일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7번, 8번은 지적법이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리금 회수기예 보장해 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 국가소유부동산, 지자체소유부동산 예를 들면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 이거는 공유재산이죠. 개인재산이 아니고 또 인천 부평지하상가, 주안역지하상가가 있습니다. 대구 바늘당지하상가, 부산 서면지하상가, 남포동지하상가 있는데요. 이런 지하상가는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 안된다는 것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 즉 백화점 할인 매장 이런 경우는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 안됩니다. 백화점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두 번씩 매장 위치를 바꾸죠.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 안되고요. 단,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준대규모 점포 또는 대규모 점포라도 제외된다. 이 말은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통시장은. 그리고 1년 6개월 이상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해 줄 필요 없습니다. 기존 세입자, 현 세입자가 1년 6개월 이상 영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았거나 또는 임대인이 세입자 내보내고 앞으로 1년 6개월 이상 영업용 건물로 사용 안 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그 대신에 세입자 내보낼 때 앞으로 1년 6개월 이상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해야 됩니다. 권리금 분쟁 소송 중이다가 어차피 소송하는 동안 1년 6개월 동안 새로운 세입자 못 받았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게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갱신 거절 사유 8가지 있죠. 3개의 차임에게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등은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 안 해 주도 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는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기간 종료 시까지 현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 들여와서 건물주한테 이 새로운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해 주십시오. 제가 새로운 세입자한테 권리금 받아 가겠습니다. 임차인 이렇게 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차인의 경우, 전대차 계약의 경우 전차인은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받지 못합니다. 전차인이란 임차인이 다시 세를 놓으면 그 임차인한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를 전차인이라고 하죠? 전차인은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이 안 됩니다.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 등의 부동산 지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31회 때 기출문제입니다. 최근 기출문제는 이렇게 박서영 문제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박서영 문제가 33회 때는 19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국제연합과 거산화기구, 전문기구, 정부간기구, 준정부간기구, 비정부간국제기구도 외국인 등에 포함됩니다. 구성원의 1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인 경우도 외국인 등에 해당되지요? 예, 기억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때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했는데 매매계약의 경우는 30일 이내입니다. 교환계약이나 증여계약만 외국인 특례가 적용되고요 매매계약은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똑같습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디겟, 외국인이 상속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했는데 외국인이 매매계약으로 취득하면 매매계약일로부터 30일 교환계약이나 증여계약은 60일 만약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500만원 이하이가 되려 교환계약이나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60일 이내에 신고하면 300만원 이하의 가태료 계약 이외의 원인 신축, 정축, 개축, 재축 그 다음에 경매는 매각대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요 상속의 경우는 비상속인 사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안하면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즉 외국시민권을 취득하거나 또는 기화해서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안하면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계약 이외의 원인이나 계속 보유신고를 6월 이내에 안하면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고요 리얼 외국인이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토지 취득하기 전에 허가받아야 된다 했는데 허가받는 것은 군문자야입니다. 군문자야 이 4개를 남겨야 되겠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자연학년 보존 특별법에 의한 생태경관 보존 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입니다. 허가받아야 되는 것 따라서 상수원 보호구역에서는 허가받을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등의 용어정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